먼저 홈팀 광주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상 골키퍼, 이민기, 이한도, 김영빈, 박동진의 백포라인이고요. 그 윗선에 나상호, 여봉훈, 곤즈, 정준현, 그 위 공격진 완델손과 송승민입니다. FC서울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양한빈 골키퍼, 백포라인의 이규로, 황현수, 곽태휘, 신광훈. 그 윗선에 주세종, 오스마르, 고요한 공격은 윤승원, 박주영, 이상호가 나섭니다. 사대승 선수와 이명주 선수가 최근에 복귀를 하면서 미드필러진 운영에 숨통이 조금 더 튀었습니다. K리그 클래식 30라운드 광주대 서울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엡스 서울이고요. 노란색 유니폼의 광주가 되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크로스 각을 만들어냈었는데 좋아요. 지금 누군전 앞까지 붙여줬는데요. 먼저 골을 따내고 있는 엡스 서울, 다시 골을 설치해낸 광주가 되겠고요. 박스 안쪽입니다. 아 지금 좋아요. 쥐팅차스까지 완발! 아 네. 자, 그대로 지금은 판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서울 바로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서울 선수들도 정당한 어깨 싸움이었다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구제인 것 같습니다. 단칙이 나온 이후에 일단 이동준 주심은 찍었고요.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FC서울 선수들이 항의를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왔델손이 페널티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왔델손. 왔델손의 올바내에 들어갑니다. 전반전 3분 만에 선취골 뽑아내고 있는 광주. 여유있는 도움닫기 그리고 완성도 높은 슈팅으로 방향을 읽었던 골키프의 손을 아슬아슬하게 제쳤습니다. FC서울이 기회를 살려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이상호. 이상호 돌아섰고요. 가운데로 연결. 원터치로 앞으로 밀어준 볼. 사단에 냈습니다. 다시 소유하고 있는 FC서울. 자, 완벽하게 차치 열렸었나요? 한 번 접고요. 오른발 슛! 골! 바로 추격을 개시하는 FC서울입니다.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어선술한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 서울이 그대로 다시 승기를 가져오는 데는 정말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승헌 선수인데요. 여기서 박주영이 바로 내줬고요. 윤승헌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승헌의 시즌 3호 골. 1대1을 만든 FC서울입니다. 오른쪽에서 송승민이 내려주고요. 몬즈. 몬즈 좁은 공간 앞으로 밀어주는 패스. 이 공간 변경되나요? 골키퍼 양한빈이 빠른 판단으로 공을 낚아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좋은 점을,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멋진 패턴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잡고 있는 FC서울. 구세종이 붙여주었습니다. 오른발 헤드! 2대1을 볼! 황현수! 경기를 뒤집는 FC서울입니다. 황현수의 시즌 2번째 골, 헤더골로 장식하면서 이제 앞서 나가는 팀 FC서울입니다. 스코어 2대1! 한 번에 넘은 크로스의 완성도 자체가 일단 너무나도 좋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데인마크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맛이 있었던 광주의 최후방 라인입니다. 저것이 특별히 피치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저런 선창 버트로는 조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살짝 내주는 골,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제가 또 너무 언급을 드리는 것도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운전 앞입니다. 돌아선은 과정! 네, 그전에 파울이 시작됐네요. 경합 과정에서 그대로 파울 선언이 됐고요. 공격 점유율 면에서는 오히려 FC서울이 조금 더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자, 그대로 슈팅! 오른발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슈팅을 때려봤던 나상우고요. 다소 이른 시간인데요. 교체 카드를 꺼내 드는 광주 FC입니다. 조주영 선수를 투입해줍니다. 그리고 정준영 선수를 빼준 것 같은데요. 다시 고요한 이어받았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본즈가 잘라내면서 공격권 뺏어오고 있는 광주. 태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즈 밀고 갑니다. 본즈! 위로 연결. 밀고 들어갑니다. 열렸어요. 오른발 슛! 양한빈! 양한빈이 골문을 지켜냅니다. 광주의 프리킥 찬스. 신경전은 늘 치열합니다. 오른발로 낮게 붙여줬습니다. 그대로 온라인 아웃됩니다. 변칙 타이밍으로 찾죠. 오른쪽에서 주고받았습니다. 고요한. 반대선이 수비라인까지 가담해 있습니다. 고요한 빠져나왔고요. 이상호 받고 오른발 크로스 붙여줍니다. 오! 지금의 자책골! 윤보상의 자책골입니다. 윤보상 선수가 펀칭한 공이 다시 한번 굴절이 되면서 그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게 참 그렇죠. 지금 한 번 더 굴절이 됐어요. 이한도 선수를 맞고. 펀칭하지만. 이게 참 이한도를 맞고. 골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1. 서울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의 연결. 오른쪽으로 달려들어갑니다. 두 명이 에어쌓고 있는데요. 좁은 공간 빠져나왔고. 왼발 슛! 핀나갑니다. 지금 송승민의 왼발 슛. 핫포스트 보지 않고. 아주 기습적으로 니어포스트 잘 찔렀는데요. 왼쪽으로 길게. 왼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왼쪽에 고요한이 있습니다. 고요한. 앞으로 밀어주는 패스. 다소 길었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 팀 스코어 3대1. FC 서울이 두 골 앞선 채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K리그 클래식 30라운드.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 팀 서로 진영을 맞바꿨습니다. 왼쪽이 광주. 오른쪽이 서울입니다. 박동진 한 번에 길게 올릴 것 같은데요. 박동진의 롱스로잉이 갑니다. 아 좋아요. 네. 운전 앞까지 연결됐고 가슴으로 떨궈놨고요. 먼저 골을 탈취해낸 서울입니다. 이 시도는 사실 좋은 시도였었는데 너무 길게 흐르고 말았네요. 두 가지 고민거리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이기는 한데요. 센터백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파견수입니다. 아 이게 많이 높았어요. 지금 2규로가 넘어져 있고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장면대로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상대 선수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풀파워로 돌렸거든요. 네. 마지막에 발을 빼주지도 않고 풀파워로 돌렸어요. 지금은 등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델손 선수가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규로 선수는 이규로 선수대로 헤더로 공을 클리어하려고 했었는데 가운데로 연결. 돌아섰습니다. 공간이 넓습니다. 툭툭 치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광주. 아 지금 열렸어요. 박스 안쪽까지 갑니다. 내준고요. 살짝 한 번 더 내준다는 것이 수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스텝오버로 방향을 바꿔놓기로 결정을 내렸었는데 사실 뭐 화대성 선수. 어 지금 한 번에 가는데요. 한 번에 갑니다. 헤더로 방향을 돌려놓는 시도. 아 원터치 왔어요. 오스마르 거쳤고요. 자 발리슈팅이 아니고요. 윤승원 한 번 접고 내줬습니다. 오른발 슛. 완벽해요. 4대1을 만든 오스마르. 윤승원의 2타적인 플레이. 오스마르에게 다시 한 번 돌려주면서 아주 완성도 높은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윤보상을 상대로 네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FC서울입니다. 마지막 슈팅까지 군더더기 없었네요. 서울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마무리할 때 다음 경기까지 생각은 한 채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한 방에 올라갑니다. 좋아요. 대공! 배경! 양한빈! 올창단 세이브! 프로 7년차! 주전은 3결 올창! 그렇습니다. 상당합니다. 27시전까지 했지만 그 이상은 해주지 않겠다는 양한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안을 투입해 준 황선홍 감독 박주영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안 선수가 광주를 상대로 축구를 기록합니다. 대안의 왼발 슛! 벗어납니다. 첫 터치가 기가 막혔죠? 첫 터치가 날카로운 슈팅이었던 대안, 오른쪽에서 고요한, 앞으로 밀어주는 패스, 원터치로 내주는 대안, 다시 한번 고요한 오른쪽까지 연결됩니다. 살짝 내주고요, 조세종이 따라와서 봤는데, 먼저 수비 성공하고 있는 광주, 다시 빼냈습니다. 박스 안쪽, 살짝 내줬습니다. 열렸어요, 내주고 대안, 수비 맞고 골절! 대안은 처음부터 슈팅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코너킥, 오른발로 붙여줬습니다. 헤더! 뜨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반응하다보니까, 위쪽으로 퍼 올리고 말았죠. 직접 슈팅이냐, 안쪽에 대안이냐, 그런 것들이 고민하는 사이에 아주 좋아요. 이번에 오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달려들어가고 있는 송승민. 안쪽으로 뺐어요. 송승민 빠져나왔습니다. 황현수가 맞고 있고요, 송승민. 공간을 열고! 왼발 슛을 때려봤습니다만, 크로스바 위로 갑니다. 원맨쇼의 마지막은 비극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잘 만들고 왼발까지 맞춰보긴 했는데, 오른쪽에 고요한, 이한도가 맞고 있습니다. 고요한, 왼발 슈팅! 맞고 골절! 이게 오히려 대안 맞았나요? 또 한 번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려고 했던 앱스서울이었는데, 불절이 되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공격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꺾어주는 패스! 열렸습니다. 달려들어가고, 송승민! 하지만 주세종이 어느새 박스 안쪽까지 수비에 가담해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열심히 뛰어주는 빈틸더예요. 그렇습니다. 한 골을 지켜냈죠? 뭔가 많은 골이 더 나와서 분위기 반전을 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롱드루잉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대안이 내렸는데, 위험지역! 오른발 슛이 빗나갑니다. 하마팀의 대안 선수의 이 어정쩡했던 패스 미스가 어정쩡한 어시스트가 될 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맞게 가운데로 연결 열렸어요. 오른발 슛! 양한빈에게 박혔습니다. 다시 한 번 공격권! 이번에도 양한빈! 양한빈의 선반쇼가 펼쳐졌습니다. 난반 돌리기씩 섞어서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혜령! 아하! 살짝 벗어나고 맙니다. 이번에는 잘 돌렸는데요. 이게 또 골운이 따라주지 않네요. 막판까지 계속 두드리고 있는 광주인데 골문을 또 외면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심에 마지막 퀴슬이 울렸습니다. FC서울이 광주FC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